한 사람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않은 채 사실 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파트 1의 주 목적입니다. 자 일단은 파트 1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들도 있고 사물 풍경들도 있지만 일단은 바깥 풍경에서 또 야외 활동을 하는 사진 그 다음 회사 생활에서 찍힌 사진 가사 활동 집 안이나 정원에서 찍힌 사진 또는 교통수단 이용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 등등 이렇게 6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묘사를 시키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2는 어떨까요? 파트 2로 가면 바로 이 찍힌 사진에서 나올 법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짧은 대화를 듣는 것이고요. 파트 3는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난 긴 대화들 그리고 파트 4는 이렇게 기차에서 들릴만한 공지사항 녹음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익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어휘들이 모두 다 파트 3, 4에서도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3, 4는 실용 회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화 패턴들을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드릴 거겠지만 파트 1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유형 비동사 ing 유형들을 일단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 사람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턱을 괴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제가 여행 중에 옆에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냥 잠깐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양해를 보고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시선, 손, 자세, 착용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게이징 보고 있다. 바깥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 있고요. 선글라스를 낀 상태이다. wearing 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시계를 차고 있다도 wearing. 그 다음에 앉아있다. setting.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이 시험에서 묻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 인물 초점, 즉 한 사람이 크게 보이는 사진에서는 보기의 주어가 보통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the man is ing, he is ing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he, the man, she, the woman 이렇게 시작되는 ing 유형. 자 이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요. 막 움직이다가 찍힌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가만히 있는 사진으로 찍힐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 표현에 주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은 비동사 ing. 그죠? 가장 일반적인 동작이나 상태. 보고 있는 중, 잡고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wearing. 무언가를 착용한 상태. 이런 등등이 일반적인 동사가 되겠는데요. 무엇무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에서 동작, 움직이다가 찍힌 사진 중에서는 손이 뭔가 차에 문을 열고 있다가 찍힌 사진. 그러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the woman is opening. 즉 여자의 손이 차에 가 있고 문을 열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작이겠죠. 하지만 완료 상태면 손은 빠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미 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have pp라는 표현은 이미 어떤 pp의 동작이 끝난 상태이다라고 묘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벌써 주워 들었다. 컵을. 그래서 똑같은 상태이지만 잡고 있는 상태를 holding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집어올린 상태다. 그래서 남자가 컵을 이미 들고 있을 때도 the man has picked up a cup이라고 굳이 묘사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험에서 묻고 있는 건 여자가 ing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남자가 어떤 행동을 이미 끝낸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주어일 때 동작 중 사람 주어일 때 이미 끝난 상태 괜찮으세요? 자 그렇다면 사물 주어일 때는 어떨까요? 사물. 자 오늘 배우시는 문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사진인데 굳이 사물 주어로 문제를 낸다면 사물의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바로 be being pp라는 문법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a chair is being moved 이런 표현이다. 그러면 의자 쉽게 얘기하면 the woman is carrying a chair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거예요. woman is carrying a chair. 그렇죠? 자 그런데 굳이 의자가 이동이 되어지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쓸 때 의자가 움직여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런 문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손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손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지고 있는 중 그래서 누군가 이동시키는 중이지만 굳이 문법에서 이렇게 물을 때도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의자가 이동이 되고 있는 중 날라지고 있는 중 들어 올려지고 있는 중 각각 이런 동사들이 쓰일 수 있고요. 이동하다 라는 동사도 여러가지 뭐 수평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moved, carried, lifted 라는 표현 다양하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사람 주어가 아닌 물건 주어에서 또 벌써 놓여진 상태이면 물건 스스로가 무슨 행동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되어져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벌써 어떤 행동이 끝나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굳이 직역하자면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을 보시면 자전거들이 벌써 놓여져 있는 상태. 자 이것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자전거들이 벌써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다면 포인트는 어휘인데요. 여러분 벌써 뭐 carry 하고 있다, 놓여져 있다 등등의 동사를 보셨지만 가장 많이 쓰는 한 사람 사진에서는 이 네 가지 그룹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선, 손, 자세, 착용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 아까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 동사들 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바라보다 응시하다.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단어가 바로 gazing 응시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저 힐끗 밖에 무슨 비가 오나라고 힐끗 보다 glancing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고요. 메뉴판을 보고 있다 studying the menu. browsing 책을 고르고 있다 browsing 이라는 표현 또는 책장 서고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 facing. 그렇죠? 자 요런 동사들은 이제 시선 동사들이 되겠고요. 손은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작업 중이다, 쓰고 있다, 타이핑 치다, 어드조스트 그러면 뭔가 조정 중이다. 조정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뭔가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타일을 매만지거나 요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레인징은 뭔가 꽃꽂이를 한다거나 예쁘게 정렬을 시키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손으로 지금 제가 어떤 펜을 들고 있는 것처럼 꼭 쥐고 있는 상태는 hold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reaching for는 제가 저걸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에서는 저 지금 standing, 서 있는데요. 앉아있다, 서있다도 있지만 기대어있다, leaning, 쪼그리고 앉아있는 squatting,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린 상태의 bending, 무릎을 꿇은 상태의 kneeling 이라는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에서 정말 많이 묻고 있는 것이 바로 wearing과 putting on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입다라고 이야기하지만 wearing은 벌써 입은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고요. putting on은 손이 그 옷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안경을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안경을 만지고 있는 것이 putting on.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반쯤은 쓰고 반쯤은. 완전히 착용이 끝난 상태는 아닌 그런 중이 putting on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사진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선, 손, 자세 착용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상태와 동작으로 나누는 건데요. 잡다, 잡고 있는 중이다, 타다, 타고 있는 중이다, 입다, 입고 있는 중이다. 자, 동작 쪽으로 가면 움직이다 찍힌 거고요. 상태 쪽으로 가면 가만히 있다가 찍힌 거면 저 지금 펜을 잡고 있는 건 가만히 있는 손이기 때문에 상태 쪽으로 가야 되겠고 펜을 둔 상태에서 잡을랑 말랑 하고 있다면 동작 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위쪽으로 들어가는 건 holding, grasping, carrying, picking up, reaching for 이런 것들은 뭔가 움직이다가 찍힌 건데 바로 이런 carrying 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핸드백을 맨 상태에 뭔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선풍기를 들고 있는 중이다, 들고 다니는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화분 같은 것들을 옮기고 있을 땐 carrying a pot 이러면 화분을 옮기다 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가만히 있다가 얘는 움직이다가 자, 그렇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 riding, 그죠? 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riding이에요. 벌써 들어간. 자, 근데 setting in a boat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보트로 들어간 상태죠. 근데 getting on, boarding, embarking.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파트 3, 4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탑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자, wearing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착용이 끝난 상태. 푸팅 on은 그 착장해야 되는 그 물건에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입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화면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손을 불러요. 그래서 이immung이钓, 이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물건에 손이 어떻게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구입하면?